안녕하세요 여기는 세경조천 복숭아 축제 탐매형장 입니다 복숭아 탐매형장 복숭아 탐매형장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 장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행 경신 전문도 8월 4일이 되면 복숭아 탐인 올라왔나 얼마나 파전이 있었나 하고 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3kg 기준에 한 박스의 어림막 복숭아는 권돈 판매장입니다 3kg 기준 7에서 국가가 2만6천원 10에서 12가에 2만2천원 복숭아 폭포는 5초 이때 복숭아 5,000은 2,000은 4,000은 12,000은 9,000은 고구마 고구마 라면 그 안해주잖아 글쎄 다른걸로 바꿔달라고 해야하네 근데 이게 흰이거든요 그니까 이거 바꿔달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서 사줬어요? 여기요. 바로 여기. 이건 익은 건가? 호미같은데? 가면서 전화할게요. 진짜 그게 익은 건가? 아니에요. 우리 집?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거도 호미같은데? 어어. 아, 호미네. 이게 22,000원짜리야니? 네. 몇 개 사줬어요? 여섯 개. 여섯 개? 네.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여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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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조촌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저기 타지에서 왔어요 타지? 어디 타지? 한 번이요 왜? 한 번 아냐? 아이고 친척집에 오셨는거고 네 밑에 이게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좋네 그쵸?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 6개 샀어 하여간 이거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어요 아니 이게 틴탭이 틴탭이 있는거야? 네 여기 여기 모르겠어요 저희 한 명씩 물어보시죠 화상에 화상 입은거 같아요 좋은거 같아요 바꿔달라고요 네 얘기 한번 바꿔줘요 네네 이게 너무 익으려면 화상 입은거 마찰이 일어나면 저게 하루만 지나면 햄넥이 착 뜨시거나 이게 어제나 닦거나 이렇게 됐을거거든요 하루이틀 지나면 3초가 금세 근데 여기 마찰이 있는거같이 이걸로 이건 괜찮은거 같아요 네 이게 조금 실리가면 아까 익어가거든요 너무 익은거는 텐덱이 피시해나 건들기만 하면 물이 좀 흩어져 보이는데 물주야 물주야 이거 2만 6천원짜리 네네 2만 천원 할인해서 할인 5천원 2만 천원 어디서 오셨어요? 아산요 아이고 뭔데서 오셨네 네네 더우신데 아주 더우신데 가죽이 네네네 지민호랑 17,000원 저요 1초에다 결제할게요 이 시계해서 뭔가 시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수정 시계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잘 한번 돌려보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기로 가면 돼요? 천국을 한 개 그냥 기분만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 저거 어디있어. 내꺼 우산이라서 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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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는 공공판매장 시 RF 오우구스 감사합니다.